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자궁성근증으로 내원하시는 분 중에 아랫배에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는 배꼽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랫배 전체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르면 통증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눌렀을 때 단단하게 만져질수록 생리통과 출혈의 증상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성근증에서 아랫배에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이유와 치료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주로 부정출혈이나 월경과다와 함께 심한 생리통 때문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상세한 진찰을 위해 복진을 하려고 환자분을 눕혀놓고 아랫배를 눌러보면 작게는 배꼽 아래 4-5cm 지점에 자궁에 해당하는 부위가 단단하게 만져지고 크게는 배꼽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복부 전체가 접시를 엎어놓은 것처럼 단단하면서 불룩하게 솟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진단의 결과를 보면 자궁벽의 두께가 5cm 이상부터 10cm를 초과할 정도로 두꺼워져 자궁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져 있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자궁이 커져서 아랫배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는 것을 종괘, 적취, 증가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을 계속 읽다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명칭으로 부르지만 실상은 모두 사혈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사혈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글자 그대로 보면 죽어있는 피라고 할 수 있지만 사혈의 의미는 혈관 내에 정체되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피를 의미합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혈관 내에 정체되어 저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혈관은 정상적인 동맥이나 정맥이 아닌 락맥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신생혈관입니다. 우리 몸의 외부에서는 오금 부위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 통증의 치료에서는 혈관 내에 정체되어 있는 사혈을 직접 빼내는 방혈요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궁 벽 내의 혈관에 같은 방식으로 혈이 고여있게 되면 자궁 벽이 두꺼워지면서 언제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생리주기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 등으로 가끔씩 대량 출혈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아랫배가 단단해져 있다면 한방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궁 성근증의 치료원 측은 막혀있는 길을 소통시키고 모여있는 혈을 순환시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해서 두꺼워져 있는 자궁 벽의 크기를 줄여나가면서 출혈을 예방합니다. 이런 치료 과정에서 아랫배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아랫배의 단단한 경직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경직된 부위의 크기 또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약침 시술을 1, 2회 정도 진행해도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복부의 운동이 원활해지면서 정체되어 있던 우렬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의 효능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치료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치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료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자궁 성근증에서 우렬이 심할수록 아랫배가 더 크고 단단하게 경직됩니다. 치료를 통해 아랫배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궁 성근증이 호전되고 있는 지표가 됩니다. 몸의 이상 증상은 걱정과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 증상들은 또한 치료의 지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방치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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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